오늘은 비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은 물어보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은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 B 플러스 주어의 순서가 됩니다. They are firefighters라는 문장에서 they라는 주어와 are라는 비동사가 자리를 바꿔 Are they firefighters가 됩니다.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대답을 Yes 혹은 No로 할 수 있고 Yes 다음에는 주어 그리고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답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주어 자리에 무조건 대명사의 형태로 대답해야 합니다. 주어에 사람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답할 때는 꼭 대명사로 대답해야 합니다. No로 대답할 때도 주어 대명사의 형태로 적어주고 비동사 답변이 No일 때는 무조건 부정문 Not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No 대명사 주어 비동사 플러스 Not으로 답합니다. 보통은 비동사 플러스 Not을 축약형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아래의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sunny in New York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뉴욕에 살고 있다면 Yes 대명사 주어 비동사 Is 따라서 Yes 써니는 여자 사람 이름이니까 대명사 She로 쓰게 됩니다. Yes, She is 로 대답하게 되겠죠. 뉴욕에 살고 있지 않다면 No 대명사 주어 She, Is Not의 축약형 Isn't 따라서 No, She isn't 로 대답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m I busy? 내가 바쁘니? 라고 상대방에게 묻는다면 상대는 응 너 바빠 아니 너 안 바빠 라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 You 비동사 Are을 써서 대답해야 합니다. 긍정일 때는 Yes, You are 부정일 때는 No, You aren't Are you busy? 너 바쁘니?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응 나 바빠 아니 나 안 바빠 라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단수일 때는 주어 I, 복수일 때는 주어 We를 써서 Yes, I am, No, I'm not. Yes, We are, No, We aren't 로 대답해야 합니다. 태호처럼 사람 이름을 나타낼 때는 태호는 남자 사람이기 때문에 대명사 He로 대답하고 팀 앤 시안처럼 여러 명일 때는 3인칭, 복수일 때는 대명사 데이를 활용해서 대답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비동사의 형태와 쓰임 1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래의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가 큰지 묻는 질문에 응, 그는 키가 커 라고 대답하려면 질문은 그는 키가 크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의 순서이기 때문에 비동사 is, 주어, he를 활용해서 is it tall? 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2번 재미있는 영화인지 묻는 질문에 응, 그것은 재미있어 라고 대답하려면 그것은 재미있는 영화니? 라고 질문해야겠죠? 비동사 is 그것에 해당하는 주어, is을 활용해서 is it a fun movie?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들은 경찰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라고 하려면 주어, they, 대명사 주어, they와 are의 부정, are, not, aren't 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Is Sally from South Africa? 라는 질문에 Sally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대명사 she로 바꿔서 no, she, isn't 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are you and Tom? you and Tom은 복수입니다. 너와 Tom은 쌍둥이인가요? 아니요. 자, 너에게 물었으면 나라고 대답해야겠죠? 1인칭 그리고 여러 명이니까 우리는 쌍둥이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학습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So on. 우리집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떻게 될까요? 막 수 ё